Q.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띄고 흥미로운 시간은 오늘 편하게 같이 먹으러 가면 웃어드려도 괜찮지 지유를 누리면서 춤을 춰도 되고 노래하셔도 되고 밥만 드시고 싶으면 식품만 드셔도 되고 술 드시고 싶으면 식품만 드셔도 되고 편하게 재미있게 이따가 잡히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였으니까 딱 빨리 건배를 하고 싶은데 누가 건배 사요? 건배 사요? 우리 영어 사자 영어 에이애 에이애아 너?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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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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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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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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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하셨어요 저한테 첫진도 해주신 고마워요 하셨잖아요 하시는 분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시 고마워요 저는 다시 여러 15분 다 신호도 할 수 할 수 주별만큼 돼요 Q. 원호 오늘의 이 멤버들의 치맥사티는 유튜브에 오니까 유튜브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Q. 나 소리예요. Q. 나가면 내가 어떻게 나간 거예요? Q. 나 꼭 입어야 되는데! Q. 나 약격수야 이거? Q. 나 약격수야 이거? Q. 나 약격수야 입어야 되는데 해야되데. Q. 나 약격수야 이거? Q. 여기 네 원ож의 여자들과. Q. 나 약격수야 이거. Q. 나 약격수야 이거? 저의 매력이 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먹는다 먹는 거에 매력을 주셨대요. 또 한 번도 더 먹으세요. 많이 드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엄마가 쪼는데 안 쪼어요. 그리고 뮤직뱅스에서 원래는 락스 꼭 먹었을 때 입었을 때도 그러니까 좀 엄격해서 뮤직뱅스에서는 많이 나시도 입고 있고 가리고 있기는 거고 근데 이번에 뮤직뱅스에서 먼저 락스에서 입었을 때 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두 번이나 입을 수 있었을 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엄마한테 많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오빠, 선생님. 맛있어. 좀 드셨을 때. 좀 드셨을 때. 게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맛있어. 좀 더 드시고 가면. 10분 뒤에. 3가지 게임을 할 거고요. 3가지 게임을 할 거고요. 또 맞으세요. 첫 번째 게임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거예요. 아, 네. 남은 세 분한테 진짜 파라로이드가 하나씩.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동네 씨는 말아주시나요? 그래. 제가 받아드릴게요.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언제 이런 게임이야? 아, 그러네. 다행을 두 개를 겹쳐서 여러분 아시죠? 딱 초도. 그렇죠? 너무 무거워. 잘 맞게. 이 세 분에 맞게. 솔직히 이게 너무 라디오 스탄에서 누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아, 그거 안 돼. 못해, 못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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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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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진짜 불을onds이야. 그라스는 C, C의 씨로. 저코로만 해. 간단하게 다이라이브 게임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 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바위, 바위, 보! 바위, 바위, 보! 다시 한 번 할게요. 가위, 바위, 보! 세력 남았네. 콜라보에서 찍는 걸로. 줄게요. 하나, 둘. 도도사님한테 가봐있어. 세력 너무 진짠해요. 진짠해. 진짠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근데, 이번 분들도 아주 조심해서 아, 좋아. 그러면 먼저, 혹시 먼저 맞히는 분이 하키 헤어, 어떻게 해야되고 제가 채우는 무슨cient을 안 돼, 안 돼, 안 돼, 스태가 안 돼. 어디가 좋을까요? 커피야객님 잘 보셔야 돼요. 조금 보세요. 쌈팀, 왼쪽, 왼쪽, 오른쪽.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필름아이. 다들 이렇게 좋아해. 필름아아. 쭈어줘 같아, 이 노래. 그리고, 후지 나오면. 민주가 영상 다시 찍어야 돼요, 이게 바지가 가는 거예요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회향으로 가야 돼요 선장 4, 2, 3, 3, 3, 3, 3, 3, 4, 3 아우 굉장히 나와요 아 굉장히 열정적이였어요 근데 이ерж아이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더 더 더 빨리 살아오는 빛나잇 이제 안 돼? 이제 뭐해? 어느 분이 잘했는지 이쪽부터 박수를 좀 이분이 잘하셨다 박수 한 번 쳐도 돼요? 이분이 잘하셨다 박수 한 번 쳐도 돼요? 이분이 잘하셨다 박수 한 번 여기 두 분 한 번 여기 두 분 한 번 하나 둘 네? 이렇게 평화롭게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헤이바디스 맥커포 몰랐어 저도 이렇게 막상 팬분들을 만날 기회만 왔지만 오면은 아직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팬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머리로 가슴이 너네도 얼마나 나를 아실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머리로 가슴이 너네도 되게 여러 나라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 언젠간 한 번 이렇게 와주시면 계속 포크를 해볼까랑 오랜 논리까지 알고는 있지만 직접 만나러 온 거랑 우리가 하나 둘 하나둘 오늘 즐거우셨나요? 많이 드셨어요 이거 왜? 원래 더 많은 메뉴 하나씩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안 돼서 네. 뭐 되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펀딩 이렇게 했는데 못 오신 분들 진짜 기쁜이 안 하는 분들 계시면 언제라도 이렇게 오시면 엄마랑 함께 얘기하면 포즈업을 드릴 텐데 그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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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안 만날 것 같아요. 아니 또 볼 건데요. 안녕. 주말 푹 쉬시고 다 한국식이 아니라니까 아, 아직도 다행이다. 다들 내일은 푹 쉬시고 한 주도 다시 힘냅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다음 주도 막방이잖아요. 더쇼, 쇼챔, 터치 첫 솔로 마지막 방송이니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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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고세요. 전부 다행이에요. 갈게요. 손짱. 손짱. 여기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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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하하하하